진짜 예쁜 막대사탕을 가져왔어요 우와 이게 다 태양계의 별이에요 아 진주다 아 진주는 아니지만 너한테 넣어줄까? 네네 넣어주세요 뭘로 넣어줄까? 이 파란 행성 치고? 네 좋아요 자 조심조심 이렇게 여기 살짝 걸려서 쏙 끼워주세요 사진 써요? 응 응 리본트 달아줄까? 좋아요 오케이 아유 이빠라 이뻐요?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? 좋아 친구들도 같이 찍자 자 여기들 서봐 예쁘게 찍어주세요 잠깐만요 저희도 찍어주세요 싫다